안녕하세요. 이태리 전통 나폴리키진 더키친 일뽀로노 청담 서창우 점장입니다. 일뽀로노 청담에서는 11월까지 오텔식 셰프가 만든 가을머반디 생 트러플 피자와 함께 블랑더블랑, 블랑드 노아부터 총 6종의 월간 와인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. 샴페인 빨버는 프리메이크리와 브랑쿠리 포도밭에 엄선된 포도로 만들어진 프리미엄 샴페인으로 섬세하고 아름다운 버블과 부드러운 산미가 일뽀로노 청담의 제철 요리와 훌륭한 매칭을 이룹니다.